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혜과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5천원권 집회에 나오는 이의 얼굴 초상화가 70년대에는 서양 율곡이 되었다가 2000년대에는 한국인 얼굴 같은 모양으로 변모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 혜니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동양인은 얼굴에 앞뒤 거리가 납작한 단두형 얼굴이고 서양인은 앞뒤짱구인 장두형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눈을 크게 하고 코를 높게 하고 얼굴을 브이라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서양인 장두형 얼굴형이나 연예인 얼굴형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단두형 얼굴과 장두형 얼굴이 여러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동양계 몽골리안의 평면적인 납작한 얼굴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코 옆 꺼짐, 코 주위 꺼짐인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자의 소개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코 옆 꺼짐이 있어서 평면적인 얼굴, 납작한 얼굴로 보입니다 코 옆 꺼짐 수술로 귀족 보형물 수술이나 고양이 수술, 노블캣 수술 등을 알아보았는데 코포짐, 코들림, 인중 길어짐 등이 온다고 해서 망설이던 차에 선생님이 쓰신 귀족 수술 패키지 블로그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코 길이 연장이나 들창코 수술을 하기엔 아주 짧은 코는 아니라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면 코랑 얼굴이 너무 길어 보일 것 같고요 코끝은 귀족 수술을 하면서 저절로 올라가니까 코끝을 살짝 올리고 좀 함몰된 비주만 빼고 싶어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분의 이해력이 상당하시긴 한데 맨 마지막 글에 이 코 바닥을 이렇게 높이면 코끝이 저절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본인의 희망사항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 옆 꺼짐을 교정하는 귀족 수술이나 고양이 수술, 노블캣 수술을 하면 이 코 바닥이 이렇게 들쳐져 가지고 콧구멍이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코끝도 같이 올라가면 그러한 현상이 없겠습니다만 귀족 수술 부작용으로 코들림, 인중 길어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귀족 수술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코끝이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코끝은 더 낮아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 옆 꺼짐을 귀족 수술로 올리게 되면 물론 비순각, 비순각이라는 것은 코끝, 비주, 인중, 입술로 이어지는 각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순각이 열리긴 하겠지만 인중이 길어지면서 코 바닥이 올라오게 되면 예쁜 연예인 일이 비순각이 되는 게 아니고 흡사 원숭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코끝과 인중을 같이 수술하는 방법이 저희 병원의 무용인중축소 귀족 수술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족 수술을 하게 되면 인중이 길어지니까 인중을 축소해 주면서 코끝을 같이 성형을 하게 되면 연예인 라인과 같은 비순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귀족 수술로 연예인 비순각을 어떻게 성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